8, 9번 만평. 9, 9번 만평. 9, 9번 만평. 의료 대란 때문에 현재 지역 공중보건이들이 수도권 등으로 차출되고 있는데 특히 경북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이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농어촌 지역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지 뭡니까요?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촌은 가뜩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이곳의 공중보건이 인력을 빼가서 급한 불을 끄겠다 하는 이런 주목구구식 의료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공중보건이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해서요. 헤헤헤 나원. 경상북도가 불과 얼마 전 의료 취약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농촌 지역 의료 인력을 빼가고 있고 개칼팡질팡하는 의료 정책 때문에 농어촌 지역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신협연합회에서 우리나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연합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자,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연임이라고 하는데요. 김윤식 아시아신협연합회장. 이번 회장직 연임은 한국신협과 재단의 관목할 만한 성장이 아시아신협 리더들에게 다시 한 번 주목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동반흥장과 이 발전을 목표로 상생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으세요. 네, 이제 아시아 금융 분야에서는 실력이 최고임을 증명해세니 그 이젠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